5. 5. 5. 5. 원래 뭐든 요즘에 주문하면은 늦어도 3일이 많는데 일주일 지나면 다 오길래 뭔가 했더니만 아니 너무 심해 다이소 키보드야 다이소 키보드 좋은거만 씁니다 오랜만에 레어폴드 적축 불러보고 싶어서 샀는데 못쌌음 한불 때림 전화하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왔었나봐 바로 그냥 환불 처리해줬는데 바로 딱딱 설명해주고 지금은 저 황축 씁니다 황축 이것도 괜찮아 다행인건 택배가 내 택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갇혀있는게 아니라 다행이야 그 보내기 전에 차라리 아직 안보낸게 다행이야 안보내가지고 환불처리가 된게 거기서 막혀있으면은 X 되는거지 이제 백축이요? 백축 안써봤어 황,갈,청 흑,적 이렇게만 써 백축을 안써봤는데 아 여기 장기전가면 저거 못이기는데 몰티가 많아가지구 퐭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구속 컵을 원상 다이오니가 안찾아 백크 미귀종 상하라답을GG 의미가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됐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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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지의 박물성은 수지 말고 한 번쯤에 도망가면은 없음. 이 기지의 박물성은 수지한다면 수지할 수 있음. 이 기지의 박물성은 수지의 박물성은 수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지의 박물성은 수지하는 기지의 박물성은 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한번 타이밍 잡고 나가야 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기위 꽉꽉 채워서 나갑시다 기위 꽉 채워줍니다 타이틀에 도망가기고 터뜨린 패배하는 날이 도망가기고 경고를 이끌 수 있는 곳은 우주에 도망가기고 이 시기의 위치에서 기중의 위치에 도망가기고 ㄷㄷ 아 시발 자, 저이 턱이 살짝 가득합니다. 헛된 기술은 여기에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턱이 주의한 기술은 아름다워지면 그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이상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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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